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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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화학반응의 그림이죠. A하고 B라는 화학물질을 넣어놓고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하면 우리가 원하는 생성물이 나오고요. 혹은 생성물보다 에너지에 더 관심이 많을 때는 A하고 B를 섞어서 열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연소반응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화학반응에서는 에너지가 들어가고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특정 화학반응 이게 반응물이고 생성물이라는 게 있을 때 에너지 차이뿐만 아니라 에너지 언덕이라는 걸 넘어가야 된다는 걸 바로 전에 유난수 교수님 강의에서 아마도 여러분 잘 들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러한 에너지를 반응물에다가 어떤 형태로 넣어주어야 반응이 잘 갈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죠. A하고 B를 섞어놓고 외부에서 열을 가합니다. 그렇죠. 열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반응물 두 개를 섞어놓고요. 열을 가하는 대신에 차에 태워가지고 열심히 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있으니까 분자가 에너지를 받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반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똑같은 에너지를 주고도 하나는 반응에 도움이 되고 하나는 반응이 안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열을 가하거나 차에 태워서 운동 에너지를 주는 것 외에도 외부에서 비대에너지를 줘서 화학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김윤수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말만 바꿔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온도를 낮춰서 분자를 얌전하게 만든 다음에 화학 반응을 자세히 보겠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요. 온도를 높이면 분자들이 빨리 움직인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약간 더 확장시켜서 얘기하면요. 온도라는 것은 뜨겁고 차가운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온도는 에너지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 온도 용도 마이너스 273도씨는 운동 에너지가 없는 상태 모든 게 정지한 상태를 용도라고 그러고요. 온도가 높은 100도씨는 분자들이 평균적으로 빨리 움직이는 상태라고 나타내는 에너지의 단위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분자들이 움직이는 방향이 무작위적입니다. 무작위적이라는 말은 정확히 반 반이 왼쪽으로 움직이고 오른쪽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높은 온도는 높은 열 에너지가 있고 빨리 운동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사실은 화학 반응을 일으키려면 온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높이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화학 반응을 일으킨 제일 좋은 방법은 에너지를 높이는데 김유수 교수님 케이스에서는 너무나 반응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한도 하나에서 천천히 움직이도록 조절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A하고 B를 섞어서 화학 반응을 잘 일어나게 할 때 왜 열 에너지가 필요한가는 이 그림 하나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A, 파란색 분자하고 갈색 분자를 섞어놨을 때 이 화학 반응이 더 잘 일어나게 하는 방법은 서로 빨리 자주 충돌시켜서 에너지 상대적인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운동 에너지를 마치 공을 A라 해서 B라는 위치로 이동을 시킨다는 관점에서 비커를 차에다 태워서 이동을 시킨다고 칩시다. 그럼 각각의 분자들이 가진 운동 에너지는 늘어났을지언정 분자들이 서로 충돌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각각의 분자들이 가진 운동 에너지는 같을지언정 일 에너지로는 화학 반응이 전혀 도움이 안 되지만 열 에너지를 가하면 화학 반응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과서에서 본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방법 왜 열을 가해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간단한 열과 온도라는 점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반응이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분자의 진동을 유발해서 화학 반응을 시키는 방법인데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할 때는 김윤수 박사님 강연 내용을 몰랐어요. 내 맨 마지막에 다행히도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원자 원자로 이루어진 화학 결합은 단순하게 선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요. 시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마치 여기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원자 원자가 스프링으로 이어진 것처럼 진동 운동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진동 폭이 많은 경우에 에너지가 높고 진동 폭이 낮은 경우에 에너지가 낮고 그리고 진동을 많이 할 경우에는 화학 결합을 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바로 전 강연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동 에너지를 주면 화학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촉진시킬 수 있냐면 이런 진동을 많이 하도록 촉진시킬 수가 있고요. 전자빔을 쏴서 진동 운동을 촉진시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저구해선을 쏴서 분자를 빗으로 진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중간에 초록색 원자를 더 많이 진동시킬수록 화학 반응을 더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더 재미있는 장난을 칠 수가 있는데요. 분자를 진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화학 반응을 촉진시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여기 보이는 것은 검은색은 탄수고요. 이 하얀색은 수소입니다. 카보 탄소 하나에 수소 4개로 만들어진 메탄이라고 부르는 제가 고등학교 때 메탄이라고 배웠고 지금은 고등학교 때 메테인이라고 부르죠. 메탄에다가 염소 원자를 섞으면 HCL이 만들어집니다. 이 반응을 촉진시키려면 분자를 진동을 시키거나 김윤수 박사님 표현하신 방법으로 춤을 추게 만들면 화학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낸 것은 이 두 가지 진동 모드들이 진동 방법이 있죠. 이거는 탄소하고 산소 원자를 늘리는 진동이고요. 이거는 탄소하고 산소 원자의 거리는 똑같지만 관절이 꺾이는 운동입니다. 진동 에너지는 비슷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고요. 이 경우에는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냈어요. 그래서 분자에다 적외선을 지어서 분자 진동을 일으킬 때는 단순히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는 게 아니라 화학 반응을 제어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실험한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박수하기 논문이고요. 이제 한참 돼서 자랑할 때가 없어서 제가 자랑을 마지막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되게 존경하는 다른 화학자 분께서 실험한 건데요. HO2 대신에 OH 중에서 하나를 중수소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H하고 D의 차이는 질량 차이밖에 없어요. 여기서 수소 혼자 와서 H나 D나 하나를 잡아서 떨어져 나가면 50대 50의 확률로 HD가 만들어지느냐 HH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적외선을 써서 OD에 진동을 시키면 OD에 화학 결합을 약하게 만들어서 HD를 만들 수가 있고요. OH를 진동을 시켜서 H2, H2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80년의 중반의 아이디어였고요. 실제로 실험이 가능하다는 게 밝혀진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는데요. 이 실험 자체만으로는 실용적인 가치는 하나도 없지만 과학자들이 이 실험에 열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비이커에다가 A하고 B를 섞어서 우리가 원하는 항암제 예를 들어서 연료를 만들고 싶고 부산물은 적게 만들고 싶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만일에 이 방법을 확장시켜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만들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안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빛으로 화학반을 조절하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굉장히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매료가 됐었던 주제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연구를 저희가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더 잘 못한다는 점을 이제 정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